햇살아, 갯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렇게 갯검이 먹고 싶어? 야, 좀 조용해. 밤이야. 왜? 햇살아. 어우, 동영은 계집애. 갯검을 먹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누가 줘. 기다려야지. 기다려. 갯검 줄게. 자, 앉아. 기다려. 햇살아, 너 요즘 너무 자기 표현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 거칠어지고 있는데? 너 나이 먹어서 그래? 예전에는 안 이러더니 목소리도 커진다, 점점. 먹고 싶어? 햇살이? 햇살아. 어떻게 해야 돼? 갯검을 먹기 위해서 햇살이가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해야지. 기다려. 자, 기다려. 우리 햇살. 우리 햇살이 기다려. 잘하지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먹어. 아이고, 착해.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우리 햇살이가 그냥 갯검 먹을 때가 되면, 저녁 10시 되면, 엄마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응?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아. inatingRO 그러면